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신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해 경찰 등이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현장에 나가 침해 행위 제지와 피해 교원과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. 박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현장 출동이 이뤄지면 112 신고 기록 등이 남게 되므로 교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와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